영어 영어 모르시죠? 네 그럼 저한테 영어 배우셔야죠 시골에서 이기라는 사람이 무슨 영어를 해요 샬라샬라 하는게 재미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는거요? 사람이 필요없어요 기대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돼 둘만 있으면 돼 그럼 내가 아주 열심히 구경하면 돼요? 그렇죠 앉아서 구경하고 땀 안나고 이거 벗어도 돼요? 이거 필요없죠?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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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버지 아버지 그럼 이 기계가 그 살 딱 다 빼는거요? 아니 조정소에 가야 쌀이 나오지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네 벼에서 저기 벼에서 벼를 벼서 탈곡만 하는거에요 오오오 그리고 이제 갖다가 건조해서 쌀이 되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되지 오늘은 가서 그럼 그 씨앗은 어디있어요 지금? 저기 쌀 여기에 달렸잖아요 이것이 쌀도 되고 내년에 씨앗도 되고 아니 뒤에 저 안에 쌀이 들어가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그 뒤에 트럭 뒤에 봉투 같은 거 How do you say 그런 봉투 in English 아 예 톤 백 백 자루 자루? 백 자루? 백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1톤 2톤 들어간다고 해서 톤 백 오 마이 갓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건 1톤 또 800g 아 저 2000kg 푸대가 그렇게 큰 거예요 부대라고 해요? 푸대 한국말로 그거 그거는 푸대? 아 저거는 아니고 저거는 저런게 아니고 저 우리 차에 실려있는 코터에 실려있는 거에는 톤 백 자루 콤바인 콤바인 별을 베고 탈국까지 하는 기계입니다. 더는 젊은이가 남아있지 않은 농촌 돈 먹는 하마 농가 부채 주범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콤바인은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일꾼입니다. 탈국된 별을 자루에 담아 정리소로 보내면 쌀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네바다 탈국된 별을 자루에 담아 정리소로 보내면 쌀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네바다 두 개 다요? 네. 오케이. 와우 되게 많아 그럼 이거 멜까요? 참 열심히 일합니다. 네바다 앞에는 또 다른 척경음이 기다립니다. 벌써 디저트 때가 돼가지고 디저트? 먹을 거? 네. 먹을 거? 오우야. 네바다 씨는 일은 조그매고 배고프잖아. 그치? 일 안에도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 애기도 먹어야죠. 지금 참 해가지고 예스 디저트 코리안 스피크 참 유진아 여기서 반을 이렇게 딱 해서 조개 껍데기 있잖아요.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긁어봐. 여기 잘 떨어져. 이게 뭔지 알아? 유진아 이게 무슨 조개인지 알아? 조개? 응 조개. 조개 이름 바지락 그래봐.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응 바지락. 새참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새참은 바지락국수. 이걸로 국수? 국수 위에다가 이거 양념해서 묻혀갖고 어 맛있겠다. 유진이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맛있다 그치?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이름?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이름? 이거 뭐라 그랬어? 밭. 맞춰봐.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 아닌데. 바가지 아닌데. 바가지라고 그랬어? 아닌데. 이거 어디? 바지락? 그렇지. 딩동댕. 맞췄어요. 바지락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궁금해진 시어머니. 혜 captainsicus requesting probabil破. 쉘예머야 바機會ities seule worden? 아... 코리안 누덜스? 누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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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참 해가지고 밥 때는 밥 해가지고 하지 또 참 때는 이렇게 참 참이 뭔지 알아? 참이? 참, 참 아침 먹었지? 응 그러면 점심때가 있잖아 점심때 사이에 먹는 게 참이야 참이야? 응, 참 참 먹는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이에 사이마다 이렇게 간식으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간식이지 간식 아침 점심 사이에 간식을 먹는 거야 일회는 일회는 아저씨들이 그걸 참이라 그래 새참이 논으로 가는 길 유진씨 신랑 경제씨도 왔습니다 아니 일 안하고 웬일이에요? 아... 잠깐... 내려왔죠 잘 가세요 여러분 네 어떻게... 아버지 올해는 어떻게 괜찮아요? 네 나중에 왔어? 네 다 됐어 온 김에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경제씨는 유진씨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매일 보는 안에 매일 보는 안에 봐도 봐도 좋나요? 멧돼지 수육에 손숙한 바지락 떡 그리고 국수까지 새참이 아니라 잔치상입니다 치즈 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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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 네 물로 만든 살? 네 고기로 물로 만든 고기? 네 수육? 네 이게 무슨...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진평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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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국수, 육수,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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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국물. 국수, 육수,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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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all have some 국수, 국수, 국수.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요즘 농촌에서는 다 중국집에다 시켜먹기 때문에 이런 새참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정순 씨는 늘 직접 새참을 만듭니다. No, no, no. 미 없이. 아니, 먹어봐. 맛있어. 아니, 저기 된장찌개 먹을 때 이거 괜찮지만 이거 그냥 그대로 하면. 아니, 이거 뽀글뽀글했어. I believe you, 뽀글뽀글. 아니, 나는 그렇다고 기다리고. 내버드신 후에 국수에 바지락 안 올려먹어요? 그냥 이대로 먹는 게 좋아요. 후추 있으면 더 좋은데 난 후추 좋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아직도 해산물을 극복하지 못한 내바다. 바지락도 아직은 물인가 봐요. 까두기. 맛있게 먹을게요. 많이 해서 궁금해. 맛있게 먹지. 응. I'm feeling. 식성이 좀 다르면 어때요? 함께 맛있게 먹는 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기 새로운 거 배울 거예요. 선생님. 네. 여기 유영태 학생도 졸면 어떻게 할까요? 칠판에 이름 적어놓을까요? 엄마한테 이런 당이. 네. 오케이. 졸지 마세요. 엄마 연락처가 있거든? 응? 응? 이런다잉? 오케이. 그럼 지난번보다 배운 거는 더 쉬워요. 지금. 오케이. 뭐뭐 갖고 있다 할 때. 뭐뭐 갖고 있다 할 때. I have. I have. 나는 갖고 있다. I have. I have. I have. 이거는 문장 아니고 이거는 한 부분이에요. 오케이. I have. 그럼 나는 볼펜 있다. I have. I have. A ball pin. A ball pin. 맞아요. 맞아요. 어, 버펜. 그리고. 그럼 나는 의자 갖고 있다. 네. I have. I have. A chair. A chair. A chair. A chair. 한 개의 뜻을 얘기할 때. A chair. A chair. 맞아요. 다 같이. I have. I have. A chair. A chair. 맞아요. 나는 부인이 있어요. 나한테 부인이 있어요. I have. I have. A wife. A wife. 맞아요. You two 말할 수 있겠죠. I have. I have. A wife. A wife. 맞아요. And 이쪽은 따라서 해주세요. I have. I have. 아 여보. 아 여보. 아 여보. 남편은. 아 여보. I have a wife. I like that. I have a wife. I don't have a wife. 아 여보. Okay. Let's see. 그런데 한 개의 뜻을 얘기할 때 I have a 어쩌고 저쩌고 한 개 있으면 두 개나 여러 개 있으면 I have a shoe 이렇게 합시다 나는 신발 한 개 갖고 있다 I have a shoe A shoe 한 개의 뜻을 얘기할 때 아 한 개 맞아요 두 개 A 빼요 S 붙여요 I have shoes 맞아요 발음이 좋아요 I have shoes Very good 그리고 나는 나한테 친구가 있어요 I have a friend A friend A friend 맞아요 난 친구가 있거든 그래 얘기할 때 난 어떤 친구가 있는데 I have a friend 아 I have a friend 그런데 나한테 친구들 있어요 I have friends 맞아요 I have friends I have friends I have friends 됐지 I gave a friend I have friends 조금 오버 조금 오버 많이 오버 괜찮아 나는 원래 오버쟁이라서 괜찮아요 OK 당신 부인이 있냐 그랬을 때 I have a friend 대답을 하든가 없을 때 I don't know I don't know 잘 모른다 선생님 그렇게 말해 I don't know 모른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이해하는 대로 OK 남한테 부인 있어요? 부인 있냐고 물어보다가 있으면 yes 하고 없으면 no 하고 부인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몰라요 아니 몰라요 없으면 no 아니 모르는 건 몰라요 저기 아니 그 그 내가 여행하다가 아무튼 잊어버렸나? 지금은 금방 배운 곳이라서 적응이 안 됐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같이 연습하는 게 훨씬 좋아요 OK 적응이 되고 잘 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필요한 말 막 나와요 OK I know 아야 OK 그럼 지금 제가 노래 만들었거든요 오늘 수업 배운 거 가사로 만들었어요 노래 패러디 만들었어요 OK 한번 해볼까요? OK Let's go have a look Come on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You want to wait And she She wants to get ready He wants to make dinner But I Well I don't want to eat You You have a nice dinner Then we Oh we will clean it up Then you No you You will clean it up Because I will not eat any Thank you We'll be right back g surrounded by You Bye remember It's a great 언제 过 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